음악 소명가옹에서부터 어동화기기까지 어떤 의료라도 문제없는 좋은 정밀의 이상용입니다. 도무송 칼집인데 가정집 아파트 바닥재, 대시장 바닥재, 바닥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. 음악 시민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수수 개념이든지 교육식 개념, 모양 개념이 다 틀리다 보니까 설금형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. 소무송은 일회용이니까 소무송은 버려야 되는 물건이거든요. 소무송으로 가게 되면 칼이 날만 바꾸면 되니까 계속 수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. 또 수수 변동이 없고 그 제품이 나왔을 때 좋은 점이 있는 거죠. 물건이 김을 들수록 어렵습니다. 공사할 때 임금비 줄이려고 지금 수수 개념을 크게 하다 보니까 914, 920, 900쪽으로 나갔었는데 지금 그것보다 배가 더 나가니까 지금 그냥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다. 배런 모드로 계속 나오면 하루 때마다 계속 바꿔야 되니까 연구해야 되고 배발표 해야 되고 어떤 물건이든 저희 공장에 오시면 무엇이든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. 기상캐스터